난방한계선으로 마중날라갔어 오늘 왜 이렇게 조금만 갔네? 이렇게 조금만 가야지 먹습니다 우리 남태위 농무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?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았어? 죄송합니다 이거 크래스탄이 보입니다 찌두다동지 조금만 더가면 크래스탄이 보입니다 기릿! 이거 네 케이까나스키 야 이 케이까나스키 정신 차리라 소리질러라 죄송합니다 저 자꾸만 터졌소 우리 오마니반은 살려주시라요 찌두다동지 자 자 이번에는 색깔을 똑바로 골라봐야 니 안깠어? 여기서 터진다면 이태웅 당함더를 죽였어 나의 기운을 받아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이거는 파란색인가? 오늘 넣었으면 내꺼야 가보자고 참 미안하다 국한 동무 우리 남 대비 동무 할머니를 무시하지 않았어 우리 표치수 동무가 파란 보러 했으니 한번 믿어보겠어 제가 안했습니다 더블 해야 됩니다 더블 왔습니다 그리카리 백배동의 차기 백배동의 차기 이거니 죄송합니다 오 이거니